오늘도 영찬, 영찬, 서해가이츠는 강영찬입니다. 여러분들 우선 이렇게 처음 만나보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런칭 페이지나 아니면 이 커리큘럼 영상을 통해서 저를 이제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먼저 제 소개 간단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어떤 강의를 하는지 설명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025학년도 커리큘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 이름은 강영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업 슬로건이죠? 오늘도 영차, 영찬에서 보였겠지만 제 이제 이름 갖고 한 이제 말입니다.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 영차, 영차 언제 하죠? 힘들 때 우리 힘내려고 영차, 영차 합니다. 그림 보면은 요게 이제 접니다. 그 다음에 요 귀엽게 반짝반짝거리는 요 눈을 가진 친구들이요. 이제 여러분입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저 친구가 조금 조금 조금씩 성장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순간부터 수능날까지 제가 영차, 영찬 여러분들도 영차, 영찬 힘내면서 우리 마지막 순간에 수능날에 웃을 수 있도록 만들자는 제 이제 다짐이자 목표를 담은 이제 슬로건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이제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수석 졸업이라는 거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뭐 이제 최후등 졸업 뭐 이런 건 당연하고요. 이제 성적표를 딱 펴보면 저희 이제 학년이 한 학년에 이제 35명에서 40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적표 딱 보시면 거기 이제 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의심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이제 가볍게 같이 이제 인증하는 뭐 영상이라든가 뭐 브이로그 같은 거 같이 한번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한 뒤에는요. 서울대학교 수학과에서 이제 박사를 수료해서 약간 이제 학자의 길을 걸어온 거죠. 뭐 지금의 저에서는 상상이 좀 힘들 수 있지만 정말 그때 학자 같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뭐냐 우리 대치동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치동에서 제가 처음에는 우리 단과학원들이라고 하죠. 지금도 잘 이제 운영되고 있는 미래탐구학원, 세정학원 이런 곳에서 제가 이제 고3부터 시작하지는 않고 예비 고1, 고2, 고3부터 이제 차근차근 올라오면서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제 고집입니다. 여러분들 제 이력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이제 고등학교도 제가 또 서울과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당시에 처음에 딱 이제 강사를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 많이들 그랬어요. 아니 네가 일반 고등학생들에서 아는 게 뭐냐. 사실 저는 억울하죠. 아니 왜 몰라요. 저도 다 아는 거 친구들 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 나 바로 고3 강의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예비 고1부터 고1, 고2, 고3에서 대체 우리 친구들이 현재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오고 대체 뭐가 문제라서 이 수능을 공부할 때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지 같이 이제 호흡하면서 같이 이제 성장해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당연히 이제 고1, 고2 수업은 하지 않고 고3 수업을 오프라인에서 러셀, 대치, 분당, 영통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치 세정학원에서 진행을 하면서 온라인으로는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선보이게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제가 어떤 수업을 하는지 한번 세 가지 약속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수학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사고해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단계별로 구성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수능 수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해시켜서 여러분들 결국 목표가 뭐예요? 목표는 수능 수학을 잘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능 수학을 잘 보는 그런 친구들처럼 사고하는 사고 방식을 익혀서 우리 수능 당일날 원하는 점수, 그 이상의 점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요 하나하나의 말들 사실 이렇게 들으면 되게 추상적인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체 그러면 수학을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고 스스로 문제를 푼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사실은 강의를 착 시작하고 쭉 지내오면서 우리 친구들, 다양한 친구들 고1, 고2, 고3부터 해서 등급 때도 막 엄청나게 많이 만나봤단 말이죠. 네, 우리 친구들의 공통점이 정말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정말 대부분의, 한 99%라고 할까요? 친구들이 수학이라는 것을 암기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 선생님 전 아닌데요? 저 수학 잘하는데? 뭐 암기예요? 아니요, 아니요.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항상 그걸 느끼는 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 이제 질문을 하러 온단 말이죠. 그 질문을 할 때예요. 저는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러 오면은 절대로 답을 그냥 바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냐? 그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야, 이거 어떻게 문제 이해했어? 그래서 너 어떤 거 해보려고 했어? 그 다음에 왜 어디서 막혔어? 라고 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당연히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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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밟아가면서 이해를 하면은 한 5분 정도 걸리면은 웬만한 어려운 문제도 당연히 여러분들 딱 이해하고 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에 이제 떠날 때 이러고 떠나요. 아, 선생님! 그러면 이 A라는 상황 나중에 또 나오면 지금 우리 한 것처럼 B하면 되는 거죠? 가 되거립니다. 제가 그 말 드릴 때마다 뭐 이제 하도 그런 말 들어서 면역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되게 좀 슬퍼요. 왜냐? 그 이해의 과정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결국 떠날 때에는 그 마지막 문장 하나만 기억하고 떠나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대부분의 친구들의 이제 방법입니다. 뭐 디테일하게 좀 보자면 우리 뭐 4등급 이하 친구들이다 하면 우리 친구들이 암기하는 거 당연히 정해져 있겠죠? 우리나라 이제 베스트셀러 아니겠습니까? 수학의 자신감 센 뭐 이런 유형별 규제들 이제 뭐 유형 1, 유형 2, 유형 3에서 그것들의 풀이를 이제 하나하나 암기를 해서 준비를 하죠. 특히 뭐 내신 대비할 때부터 항상 그렇게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특히 우리 수학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요. 그 친구들한테는 수학은 정말로 이해라기보다는 단순 암기, 그 다음에 단기 암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이제 모래성을 쌓았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과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친구들 아니야? 나 그래도 수학 좀 하는데 해서 뭐 2, 3등급 친구들이다 하면은 그 친구들은 또 이제 좀 다른 것들을 암기합니다. 뭐 저런 유형별 내용들은 이미 잘 풀겠고요. 대신에 뭘 암기하냐? 수능 수학에 나오는 그런 상황들을 암기합니다. 제가 방금 그 우리 같이 얘기했던 그 질문했던 친구들과 똑같아요. 아, 선생님 그래서 A 상황이면 무조건 B하면 되는 거죠? 뭐 C 상황이면 D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많은 문장들을 만들어내고 학습해서 그것들을 그대로 외워요. 두두두두둑 외워. 그 다음에 문제를 풀라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 딱 보고 어, B 상황이다! 하면은 딱 C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세상 문제라는 게 사실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다가 못 푸는 상황이 발생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1등급 친구들은요. 뭘 외우냐? 이 친구들은 그래도 앞에까지는 다 잘했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벽이 생기죠. 정말 고난도 문제들이라는 벽이 생깁니다. 뭐 어떻게 하냐? 우리 친구들은 그 문제를 어떤 하나의 그 큰 틀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것들로 받아들여서 그 개별적인 풀이들을 암기를 합니다. 특히 이 친구들이 빠지는 가장 큰 이제 함정이 뭐냐? 그 풀이 중에서 정말 특이한 풀이들이 세상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외우는 거야. 막 약한 일체 아이템 모으듯이 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하고 그럼 내가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를 하게 되겠죠. 뭐 어떻게 되냐?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문제냐?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 문제를 푼다는 게 뭘까요? 문제를 푼다는 건 상황을 이해를 하고 그걸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적용을 하면서 문제를 뚫어나가는 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암기를 해버린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단 한 번도 문제를 직접 내가 하나하나 뚫어 가면서 이렇게 풀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능 수학에서 원하는 성적을 당연히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지금 수능 수학을 출제하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그걸 공부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다양한 수능 출제, 평가원 출제를 통해서 아,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틀리는데? 하는 그 데이터가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24학년도 수능도 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엄청나게 친구들이 못 봤거든요. 분명히 출제할 때는 안 어려운데? 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수능 출제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그런 방식을 약점이라고 파악하고 그걸 노려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도 학습한다 하면 다가오는 이제 수능의 변화 이미 변했긴 하지만 그 변화에 당연히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는 뭐냐? 결국에는 수학을 이해하고 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사고의 흐름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결과를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A에서 B까지 왜 가야 하는 거고 어떤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뚫는 건지를 이해해서 그런 흐름체계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운동할 때 처음에 잘 안 되는 동작들도 계속 하다 보면은 잘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뇌에 일종의 근육을 만들어서 흐름체계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그걸 쌓아가면 뭐냐?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되는 거다. 하는 게 이제 제 강의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단계별로 구성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현장 강의를 하면서 항상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현장 강의 사실은 정말 다양한 등급대 친구들이 모여 있잖아요. 1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고 3등급도 있고 막 항상 100점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 뭘 설명하다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어요. 해도 사실은 못하는 경우도 많겠고요. 여러분들도 어 나 이거 궁금한데 해도 당연히 쉽게 이제 물어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처음 이제 하고 싶다, 하겠다 라고 결심했던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친구들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많이 만나봤단 말이죠. 이런 친구들이 정말 모두가 사실은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이제 기회를 만나지 못해서 사실 못하는 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모든 것들을 좀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꼭 하고 싶다 해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 과정까지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업을 이제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업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이제 완강된 강좌들도 많은데 다 이제 스튜지오로 가능하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스튜지오로 해야지 제가 하고 싶은 설명들을 다 알 수 있거든요. 멈추지 못해 누구도. 제가 다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예시를 더 들고 싶어? 그럼 더 들면서 여러분들을 무조건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해시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예제와 유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시 연습 문제 그 다음 워크북까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한 내용들을 정말로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혹시 제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꼭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하나만 강조하고 우리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잠깐 저의 이제 학자 모먼트로 돌아가면요. 제가 이제 가장 존경하던 수학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대중분들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 20세기의 최고의 수학자 중에 한 분인데 예. 털스톤이라는 분이에요. 이름도 뭔가 멋지죠? 털스톤. 어쨌든 그분이 이제 수학자들의 수학자죠. 어떻게 보면 연예인 중에서는 이제 GD 같은 존자랄까요? 연예인들 보면 어 GD다! 이러잖아요. 수학자들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생각들을 하시고 어? 대단한 발견들을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 어려운 것들을 하는데도 항상 수학의 기본은 뭐냐. 예시에서 시작해서 그것을 생각하는 방법들을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쌓아가면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어려운 수학도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수능 수학 있죠? 그 수능 수학은 당연히 더 더 더 예시에 강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그냥 뭐 외운다 이런 게 아니라 예시가 왜 대체 거기서 나온 거고 그게 우리가 배운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반복적으로 이해를 하고 다시 그것을 상기하다 보면은요. 나중에 어떤 문제를 봐도 그 예시가 상당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점점 수업을 뭐 3월, 6월, 9월 그 다음에 이제 11월로 가까워질수록 더 이게 티가 나게 돼요. 왜냐? 제가 어떤 모의고사를 해설을 해도 뭐 이제 제가 현장에서는 제 모의고사 말고 다른 모의고사도 사실 해설을 해왔거든요. 보시면 이제 끝으로 갈수록 하는 말이 사실 똑같아요. 근데 이 문제 어떤 느낌의 문제들에서 어떤 예시들에서 했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의 그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야. 사고방식의 흐름체계를 그대로 갖고 오는 거지 라는 계속 말을 반복하면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우리 처음부터 그렇게 연습을 했다면 마지막 순간에 아 맞아 나도 저렇게 했지 그래서 나도 저렇게 풀었어. 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점점점 수학의 자신감을 쌓고 당연히 수능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도 항상 집중을 하셔가지고 말한대로 제 수업을 안 들어도 괜찮아.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학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목표는 뭐냐? 당연하게도 수학을 잘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여러분들을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우리 수능 수학 이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당연히 수능 수학 잘 보는 거겠죠. 거기엔 사실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능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많죠. 교과 개념도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 실전 개념 그 다음에 아직 출제되지 않았지만 출제 가능한 모든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그 모든 내용들을 학습시켜 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 시작이 좀 늦었어 난 수학을 좀 못하는데 해서 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공부해 사실 저는 그런 말이 너무 싫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사실은 당연히 한 발 한 발 밟아 나가면 끝까지 다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친구들이 정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시켜 드리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막 정말 잡다한 스킬들 그런 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적절한 스킬들 적절한 도구들 적절한 실전 개념들을 여러분들한테 학습시켜 드릴 거고요. 목표가 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 시점에 현재 수능 수학을 잘 보는 친구들 사실 어떨 것 같아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교과 개념만으로 문제를 푼다? 뭐 당연히 좋은 말이지만 지금 수능 잘 보는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과연 있을까요? 있겠지만 정말 극소수입니다. 어디 저기 산촌에 처박혀서 단 한 번도 사교육을 받지 않고 메가스터디도 끊지 않고 뭐 어떤 것도 하지 않아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정말 지금 잘하는 친구들 아니면 이제 저죠. 수학 잘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를 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고 그 사고방식의 흐름을 이해시키는 건 끝이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그걸 연습하고 반복시켜서 너희들도 직접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날에 진짜로 그 사고방식을 발휘해서 원하는 등급 이상의 성적을 받도록 하는 강의를 우리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간단하게 2025학년도 커리큘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025학년도 수능 대비 커리큘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전체 틀 먼저 설명드리겠고요. 각 강좌별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더 자세하고 우리 딥한 내용 원한다 그러시면 여러분들 각 강좌별 OT 영상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강의죠. 수능 기본 강의라고 우리 보통 부르는데요. 영차영차한 기초 개념 강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강의는 정말로 이제 수능의 첫 시작을 우리 같이 개념 쌓아가는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같이 워크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좀 이쁘게 붙였어요. 매일 자라는 워크북 여러분들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자 이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내가 고1 수학이 좀 부족하다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고1 수학 중에서 고3 수능에 필요한 것들 필요 없는 것들 말고 내신용 이런 거 말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쪽쪽 골라가지고 뭐냐 무료 특강으로 이제 같이 촬영해 두었으니까 그거 먼저 짧게 듣고 이제 같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수능 개념 즉 우리 실전 개념 강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차영차한 실전 개념 강의가 있겠고요. 우리 이 기초 개념 강의와 실전 개념 강의는요. 우리 실전 개념의 확통 강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실은 이미 완강해 두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제 첫 런칭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딱 보면은 어 어 선생님 누구지? 저 선생님 이제 강의 다 잘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 당연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 뭐 옷 산다 했을 때 처음 딱 보는 옷이야. 그러면 약간 좀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걱정하지 않도록 미리 이제 제가 수능 끝나자마자 정말 한 번 불살라서 이렇게 갈아가지고 미리 이제 기초 개념과 우리 실전 개념들은 거의 완강을 해둔 상태다. 확통 제외니까 사실 확통한 6강의 정도 빼고 다 완강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완성된 상태니까 우리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뭐냐? 우리 기초 분석 강의가 있겠습니다. 기초 분석 강의는 실전 개념 강의와 이제 같이 짝을 이룬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름은 당연히 영차영찬 실전 기출입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 막 옛날 기출들 막 20년 전 기출 이런 걸 풀진 않고요. 혹시 그런 것 중에 필요한 거는 제가 이미 기초 개념과 실전 개념 강의 안에 담아두었으니까 그런 거 말고 최근 트렌드에 맞추어서 최근 8년간의 평가원 기출 그 다음에 4년간의 교육청, 사관학교, 경찰대 기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들을 쫙 다 모아서 본교제와 어크부로 나눠두었고요. 우리 상황에 따라서 본교제만 진행을 하거나 혹은 워크북까지 진행을 해서 이렇게 같이 기출 분석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이제 N제가 진행됩니다. 이제 영차영찬 문제풀이가 되겠고요. 우리 두 개의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 1은 너무 고난도 문제 제외하고 우리 같이 먼저 연습해보는 강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당연히 스텝 2는 정말로 고난도 문제들 사실은 뭐 이제 이제 고난도가 없어진 수능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친구들에 따라서 여전히 어? 좀 어려운데?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같이 공부하는 강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모의고사 영차영찬 모의고사 같이 이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각각의 강좌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차영찬 기초 개념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이미 출판된 표지인데요. 여기 귀엽죠? 이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입니다. 이게 눈치챌 수도 있겠지만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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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이 점점점 이제 뒤로 넘어갈수록 자라나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실 우리 처음에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 딱 하기로 하고 이 기초 개념 강의를 찍기로 했을 때 아마 우리 회사에서는 기초 개념 강의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이제 긴 강의를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안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얘기를 좀 나눠보면요. 보통 이제 그냥 간단한 유형별 문제풀이 뭐 이런 강의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 앞에서 강의 특징 저의 철학 들으셔서 알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강의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친구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치만 여러분들이 당연히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목표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당연하겠죠. 근데 처음에 기초 개념을 정말로 정확하게 잘 해두지 않으면 그 목표를 이뤄나가는데 어느 순간 당연히 걸림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말로 확실하게 수능 수학에서 필요한 교과 개념이 대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사고 방식을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약간 이제 볼륨이 커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만 제가 그 와중에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수업 이제 켜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판서를 미리 해두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강의를 진행해서 해보니까 수학 1, 수학 2, 미적은요 각 40강 정도 진행되어 있고요. 확통은 이제 18강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는 이것도 조금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하루에 하나씩 들으면요 금방 끝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수학이 자신이 없어. 우리 친구들 어 나 수학 솔직히 개념 잘 모르는 것 같아 하는 분들은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여기서 시작하셔서 쭉 나가셔도 충분히 원하는 성적 얻을 수 있으니까 정말 정말 열심히 찍은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같이 이제 필요한 경우에 열심히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정말 많은 수의 예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업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제도 많고 사실 예시도 많아. 그 다음에 유제도 많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까지 쭉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 개념책은요. 워크북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많은 연습을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요새 여러분들 수능이 무슨 계산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 계산 연습을 언제 하는 거냐 고1수학 고2수학을 복습해서 연습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기초 개념을 공부할 때 연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문제들을 담아두었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내가 그치만 고1수학 개념 아무것도 몰라 하시는 분들은 우리 간단하게 이제 제가 무료특강 촬영해두었으니까요. 핵심적인 개념들을 복습하는 우리 필수 기초 수업 같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전 개념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애가 좀 컸죠? 그 다음에 이거 뭘까요? 핀 하고 머리에 전기가 핀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사고를 확장시키고 사고를 이렇게 깨우치는 강의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즉 수능수학 사고방식을 이제 확장시키는 강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 개념이라고 부르는 우리 그것들을 단순하게 여러분들한테 암기시켜드리거나 그 내용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그런 강의가 아니고 대체 그것들의 원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을 문제에서 하는지를 이해시키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통 제외하고는 이미 완강된 상태고요. 수원 24강 수투비적 각 30강 정도입니다. 확통은 총 12강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가 뭐냐 우리 친구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수학을 이제 좀 하니까 기초 개념 수업은 사실 안 들을 거야.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치만 약간 그런 친구들도 불안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 요새 수능들 막 이렇게 분석하는 거 들어보면은 어 실전 개념 잘 안 먹히는 것도 있을 걸 그런 거 말고 교과 개념만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알고 있니?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그리고 그게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전 개념 강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먼저 각 단원별로 핵심적인 교과 개념을 꼭 정리해 드릴 겁니다. 엄청나게 막 자세하게 딱 진짜 막 다 해서 기초 개념처럼 정리하냐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정말 문제 풀이와 우리 이해의 핵심적인 문제만 딱 딱 딱 짚어서 정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제 중에서 분명히 실전 개념을 적용하면 조금 힘들고 교과 개념만으로 풀면은 잘 풀리는 문제들이 실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면서 아 이런 건 그래서 실전 개념이 적용이 안 되고 교과 개념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우리들이 실제 수능장에서 문제를 봤을 때 그걸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딱딱 적용해서 풀 수 있도록 연습시키는 강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우리 수능 수학에 필요한 모든 교과 개념 그리고 도구를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 풀을 통해서 한 강의로 정리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적절한 난이도라는 게 중요해요. 제가 우리 친구들 항상 이게 막 오랜 시간 강의하면서 관찰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저 실전 개념을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특히 현강에서는 정말 열심히 공부한단 말이야. 근데 친구들이 그렇게 딱 공부를 했는데 결국 나중에 뭐 3월 6월 9월 되면 잘 적용을 못 시키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 이유가 되게 간단해요. 우리 처음에 실전 개념을 배울 때 개념을 딱 배우고 나서 그걸 다 이해도 못했어. 암기를 해서 바로 뭘 푸냐 정말 이제 초고난도 문제들을 풉니다. 그것도 이제 과거 기초 중에서 진짜 어려운 거 많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막 푸는 거야. 그걸 사실 비유하자면 뭐랑 똑같냐면 누가 이제 제가 가서 막 춤을 배웁니다. 춤을 배워보겠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정말 기초야. 이렇게 막 룰루랄라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누가 와서 야야야 내가 간단한 거 가르쳐줄게. 이런 동작 멋있는 동작 있어. 하더니 갑자기 저기 이제 너 전국형 알지? 저보다 이제 훌륭하신 분은 무조건 형입니다. 우리 전국형 춤 한번 춰볼래? 하면서 보여주면서 그냥 따라하는 거 보이는 거야. 너도 한번 할 수 있어. 이러는 거야. 당연히 되겠어요?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땐 오 멋있다. 이러는데 내가 하려면 절대 못한단 말이야. 사실 여러분들이 실전 개념을 배우고 나서 바로 초고단도 문제를 푸는 게 그거랑 비슷한 거야. 내가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적용을 하는 그런 연습을 못했는데 바로 그런 문제 푼다? 그럼 솔직히 그냥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제가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재수생 친구들이다 하면 스스로도 경험을 해봤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설명드릴 거예요. 정말 어렵고 딥한 내용까지 설명을 드리되 그걸 적용시키는 연습을 할 때에는 우선은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문제들 그런 게 아니라 딱 그 개념이 적용되는 정말 훌륭한 문제들을 딱딱 골라서 연습해서 진짜로 연습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해 두었다. 즉 교과 개념 공부하시고 실전 개념 공부하시고 적용까지 완벽하게 하는 그런 이제 강의가 한 강의에 담겨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실전 개념과 짝을 이윤는 강의죠. 실전 기출 강의입니다. 어? 선생님 그러면 실전 개념에서 완전 고난도 초고난도 문제 안 풀었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은 실전 기출 강의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귀엽죠? 우리 친구가 이제 많이 커졌어. 그 다음 이제 기출을 씹어먹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그래서 더 커지는 거야. 활활활 타오르는 거죠. 어떤 친구들이 그럴 수 있겠네요. 선생님 제 분명 잎사귀 씨앗 아니었어요. 불나면 죽을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 친구들 이미 이제 너무 강력히 졌기 때문에 불 따위는 이겨낼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기출 패턴이 있단 말이야. 그걸 내가 정말 이렇게 씹어먹으면서 실전 개념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하는 연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뚫어놓은 사고의 흐름을 뚫겠다고 했잖아. 그 사고의 흐름을 계속 계속 연습하면서 정말 그걸 내가 아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하는 강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옛날 기출들 이제는 안 나올 것 같은 것들 그런 걸 하는 건 아니고요.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최근 평가원 8개년 그 다음에 교육청 사관학교 경찰대 4개년을 본교제와 워크북으로 나눌 겁니다. 본교제는 제가 수업을 다 진행하겠고요. 워크북 같은 경우도 수업을 진행하고 싶긴 한데 상황을 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구성될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 강의를 대체 여러분들이 왜 들어야 되는 거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 했을 때 가장 큰 포인트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지금 수능이 새롭게 변하고 있다라고 해도 실제 수능 2024학년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딱 뜯어보면 30문제 중에 뭐 이제 선택과목 이제 그냥 한 선택과목 골랐을 때 30문제잖아요. 그중에 정말 정말 하늘 아래 완벽하게 새로운 문제는 몇 문제냐 하면은 한 두 문제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28문제는 당연히 여전히 그 문제가 시작된 기원이 되는 이제 기출 문제라든가 교육청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는 거냐면 기출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그냥 하나하나의 문제의 풀이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체 기출 문제들이 어떻게 문항 간 연결이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진화를 해온 건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뭐 6월 9월 넘어가면서 이제 뭐 새로운 문제 풀 때도 모의교사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문제를 딱 풀잖아? 그럼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문제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문제의 사고 방식을 그대로 차용한 문제일 거다. 이런 말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 당연히. 그래야지 그 30문제 중에서 두 문제 제외한 28문제를 풀 때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0문제 푸는데 시간이 100분인데 모든 문제가 다 새로워. 그럼 어떻게 시험을 잘 봐? 그렇게 잘 보는 사람이 있겠어요? 당연히 없는 거야. 그치만 그렇게 하려면 그 문항들 간의 연결성과 진화 과정을 이해해야 돼. 왜? 만드신 교수님들도 이전에 있던 기출 문제 그 다음에 그에 있는 EBS 교재를 보고 진화를 시킨 거란 말이죠. 내가 그 과정을 알아. 그러면 새로운 문제 봤을 때 아 이렇게 진화해오는 거잖아. 원래 하면서 생소함이 아니라 익숙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세가 준비되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에서 가장 주의한 게 중점을 주는 게 뭐냐 한다면 그런 과정들 연결성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강의를 진행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실전 기출로 연습을 마쳤어. 그럼 당연히 우리 문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문제 풀이 뭐냐 이 친구 이제 드디어 꽃이 되었다. 불 살렀더니 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격파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사고 방식들을 우리가 다 공부했잖아. 그걸 꽃을 피워서 문제의 핵심을 격파 하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에 더 중점을 주는 거냐면 우리 연습도 많이 했어. 공부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뭐야? 새로운 문항에서 그것을 분석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즉, 발문에서 핵심 단서를 찾아낼 거야. 어떻게 찾는지를 같이 공부할 거고요. 그걸 통해서 그 문항을 이해할 거야. 그걸 다 이해하고 나면 뭐하냐? 우리 그 문제 교과 개념으로 풀어야 되는지 실전 개념으로 풀어야 되는지 충분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한다면 당연히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연습하는 강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스텝 1과 2로 이제 나눠서 진행됩니다. 스텝 1은 언제 이제 우리 3월부터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3월에 현장 강의로 수학 1, 수학 2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이제 스튜디오로 촬영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제 미래 모습이죠. 수능 날 우와 행복해 하면서 가는 영차영찬 모의고사입니다. 우리 이제 모의고사는 우리 첫 런칭하니까 뭐 모의고사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미 올해 2023년이죠. 여기서도 이제 오프라인 현장 강의에서 저희 모의고사를 12회차 정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올해 온라인에서도요. 이제 9회차로 구성돼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2023년 6월 9월 그 다음에 수능 새 시험지를 봐서 알겠지만 이 시험지마다 특성들이 매우 다릅니다. 난이도도 다르고요. 어떤 걸 주안점 돋냐 그것도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들과 다양한 난이도로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하게 어! 갑자기 수능이 이렇다고? 하는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 시키는 그런 이제 모의고사가 될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냐 우리 8월부터 이제 한 달에 이제 뭐 3개씩 정도 진행할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욕심 같아서는 더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이제 제가 미리 말했다가 못하면 안 되니까 우선 제가 정말 우선 최소한할 수 있는 9회차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 제가 이제 여력이 된다면 더 이제 진행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이렇게 다 듣고 나면은 아! 나 저거 다 들어야 되는 건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급대별로 친구들이 어떤 걸 좀 들으면 좋을지 추천해드리는 걸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지금 이제 1, 2등급인 친구들이야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기초 개념은 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실정 개념부터 바로 들으시면 돼요. 말한대로 어차피 교과 개념 중에 중요한 거는 제가 같이 정리하고 실정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정 개념부터 만 들어도 뭐 불안감 없이 바로바로 준비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친구들은 실정 기출 교재를 워크북까지 다 이제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출까지 딱 완료했어?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진행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스텝 1, 스텝 2 다 진행해 주시는 게 당연히 좋겠고요. 왜냐? 목표가 당연히 100점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스텝 1, 스텝 2 다 진행해 주시고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2, 3등급 친구들입니다. 어, 선생님 2등급 왜 둘 다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등급이라는 게 정말 다양하죠? 뭐 예를 들어 내가 찍어서 맞춰서 턱걸이 2등급이야. 아니면은 어, 1등급인데 정말 하나 아쉽게 틀었어. 그래서 2등급이야. 그러니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 거야. 가슴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엄마한테 가서 말할 때는 아니지, 아니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 보이는 등급 말하면 되는데 너희들 마음속 깊이는 알잖아. 나 사실 몇 등급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2, 3등급의 경우에는요. 기초 개념을 다 들으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다 들었으면 좋겠지만 왜냐하면 분명히 빈 부분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자각하지 못할 뿐이지 부분 부분마다 비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 들으면 좋겠지만 좀 이제 누군가에겐 양이 많다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전 개념을 들으면서 같이 이제 병행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현장 강의 친구들한테는 애초에 기초 개념 강의, 강의 교재를 같이 줘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같이 들어라고 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만 듣는 경우에도 필요한 분들을 내가 실전 개념 듣다 보니까 교과 개념 설명을 막 선생님이 해주는데 잘 모르겠어. 아니면 아리까리한데 하는 부분들을 같이 이제 들어주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먼저 빠르게 듣고 실전 개념 듣던지 아니면 실전 개념 들으면서 기초 개념 병행하던지 하는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신 우리 친구들은 이것만 다 해도 우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실전 개념이 여러분들 그렇게 쉬운 강의는 아니에요. 제가 말했지만 문제가 약간 너무 어렵지 않을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것을 다 가르칩니다. 우리 막 보통 대치동에서 말하는 막 이런 특이한 내용들 그런 것 중에 막 쓸데없는 거 말고는 다 가르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를 최대한 시간을 많이 쏟아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 기출을 워크북까지 다 풀 필요는 없습니다. 본 교재만 딱 풀고 그 다음 뭐냐 문제풀이 스텝 1을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모의고사는 빼놓지 말고 이제 바로 진행하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 4등급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 3등급도 마찬가지야. 본인이 알 거야. 어디에 가까운지는요. 이 친구들은 가장 뭘 집중해야 되는 거냐. 당연히 기초 개념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저 등급 친구들은 마음이 당연히 급해요. 막 주변에서 누구는 N제프인데 누구는 못 푼데 누구는 실전 개념인데 그러니까 막 미쳐버리겠지. 당연히 이해합니다.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거를 안 해도 괜찮아. 기초 개념 먼저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전 개념 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여기 번개 모양 짜잔 해뒀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6월, 7월 정도까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야.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 연습할 시간이 아주아주 넉넉합니다. 모의고사 막 공부하고 풀 시간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욕심을 부리면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어. 본인도 알아. 공부하다가 한 7월쯤 되보면 아, 앞에 비웠네. 근데 그때쯤 되잖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왜? 다른 과목도 너무 많잖아. 국어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처음에 차라리 시간을 좀 써서 기초 개념을 최대한 열심히 들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제 연습 문제 워크북 문제까지 정말 다 열심히 풀어줘. 여기까지만 다 해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을 수능 문제에서 다 풀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최대한 집중해 주시고 그 다음 실정 개념도 여러분들 꼭 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되면요. 선별을 해드릴 거예요. 이 중에서 뭐뭐뭐는 조금 빼도 되니까 나머지는 들어. 그러니까 그것만 들어도 되는 거니까 실정 개념 그렇게 듣고 그 다음에 기출은 당연히 본 교재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력이 된다면 스텝 1 문제 풀이는 같이 해도 되겠지만 어, 난 좀 힘들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뭐냐? 모의고사로 바로 넘어가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당연히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최소한 이만큼은 하자라는 의미니까 여기까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5등급 이하 친구들이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무료 특강 고1 내용부터 이제 정말 차분히 차근차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친구들은 당연히 뭐가 더 중요하다? 기초 개념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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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그러니까 5등급 이하 친구들 사실 위에 3, 4등급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친구들은 특징이 뭐냐면 수학을 수학이라고 공부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여러분한테 수학은 진짜 완전 암기야. 유형 문제 외우고 풀어보고 외우고 풀어보고 이거를 거의 중학교 때부터 맨날 그렇게 한 거야. 맨날 유형 문제 풀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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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것만 반복해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이라는 것을 이해해 본 적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한 번 이해를 하고 아 그래도 수학이라는 걸 내가 이렇게 다룰 수 있구나. 내가 수학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조종하고 내가 도구로 사용할 수 있구나 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실전 개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기초 개념이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 기초 개념을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이제 연습을 해주시고 학습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전 개념 선별의 선별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정말 이거는 우리 필요한 것들만 딱 딱 뭐 6월 보고 나서 제가 정말 필요할 것 같은 것들만 더 선별해드리면 그것만 딱 공부한 다음에 실전 기초를 이제 같이 공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여력이 된다면 뭐 스텝 1 정도 이제 문제풀이 같이 해도 되겠지만 너무 거기에 걱정하지 마세요. 차라리 문제풀이 안 해도 되니까 나중에 모의고사를 열심히 풀면 돼. 제 모의고사가 학원 모의고사 더 필요하다? 그럼 다른 모의고사를 차라리 더 푸세요. 그러니까 꼭 제 거 안 풀어도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를 목숨 걸고 하시면 돼. 특히 5등급이야. 3, 4등급 친구들은 여기까지 막 또 친구들 막 이런 이제 뭐랄까요? 뭔가 이제 압박이 있나봐. 뭐냐?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뭐 4월, 5월까지는 끝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실전 개념까지 여러분들이 이미 하면은 기출까지 하면 꽤 어려운 내용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압박받지 말고 내가 진짜 할 수 있을 순간까지 내가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순간까지 쭉 가시면 돼. 그래서 뭐 늦으면 6월, 7월까지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모의고사 들어가도 충분하다라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에 출시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여러분들 충분히 학습하라는 의미에서 물론 당연히 문제풀이 교재는 착착착 나오긴 하겠지만 너무 그거에 끌려가고 걱정하지 말자라는 거 제가 이제 꼭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우선 여기까지 우리 한번 우리 커리큘럼 설명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각 강좌별로 더 자세하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디서 각 강좌 OT에서 새롭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0차, 0천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